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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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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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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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도 안 뜨는데 머리لatility 포わか gat 너무 좋아해서 여기 대주도에 가고싶어요 여기 가봐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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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오늘 오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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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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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저녁을 샀지, 저녁에. 딱 내 할당량 먹었다. 조용히 해라. 시간 많이 했다고 생각을 안하고 뭘 자꾸. 아우 잘 먹었다. 발국수 엄청 맛있네. 안 불렀어. 배만 안 부르면 좀 더 불구만. 아 배가 불러서 먹었어. 입이 짧은 게 아니고 내 할당량 딱 먹은 거다. 일반 사람들 한 그릇 먹은 기다. 이 그릇에 입박이 있더라. 돈까스 3개 먹었지? 응 맛있어. 입이 짧은 게 아니고. 이게 그냥 1인분 기준으로 내가 먹은 거야. 아우 배불러. 왜 여보. 뭔데 왜 눈치 죽어. 돈으로 얼마나 쌀 나고. 응. 복부위 몇 인분인 건 모르겠고 하루에 똥 5번 산다. 이만큼. 7번. 7번? 응. 아 7번 좀 심하다. 먹으면 또 돈 나올 거라. 뭐. 새끼 먹으니까. 아우. 잠깐만 아우. 아 또 가슴이 답답하다. 이 시발 7번 하니까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. magazines ㅜㅜ »,댕댕이 사랑하셨나요? Programs, makan 아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